수험체들 다 죽여야 돼 이마트도 할 거 같애 이마트는 아직 얘기 없는데 홈플러스가 하는 거 보니까 이마트도 할 거 같은디 일단 홈플러스는 추천제야 복도스다 아 얘 개같네 그러니 깜짝이야 앞을 못 보는구나 깜짝 왜 많아요? 깜짝 인기 전 지키라고 하면 정가 뱃뱃뱃뱃 그 사람의 장소를 구입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, 기계의 장소를 구입해 보겠습니다. 흐르러 됐と思방 bl celebrated 1분정도 더 이상 1분정도 더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